오! 리자몽이야? 오! 리자몽! 와! 나 키링 뽑았는데 지금 리자몽 나왔다 완전 레전드 대박 좋아! 하! 안녕하세요 뿌! 어? 양갈래 누나 나 캐캐캐! 그래 오리온 뭐하냐? 헷! 누나 누나 이거 봐라 나 포켓몬 랜덤 키링 뽑아가지고 리자몽 나왔다! 이거 레어템이야! 우와! 리자몽 나왔어! 우와 우와! 에헤 봐봐 너무 멋지지? 리자몽 반짝반짝 빛난다 월! 나도 이거 되게 많다! 뿌! 이거 봐라!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우와! 양갈래 누나 왜 이렇게 많아? 부럽지 부럽지? 우리 아빠가 사줬다? 헷! 와 진짜 부럽다! 이 안에 레전드도 나올 수 있겠다! 레전드도 나올 수 있지! 뿌! 뭐 있는데 레전드? 레전드는 이 밑에 뮤랑, 누츠랑, 아르세우스랑, 펄기아랑, 디아루가! 우와! 뮤츠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나오면 진짜 대박 레전드야! 열어볼게! 열어볼게! 뿌! 오! 기대돼! 뭐지? 제발 제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닌피아네! 오! 닌피아! 그건 노멀템! 헥! 귀엽다 그래도! 헥! 다른 거 또 재밌는 거 나올 수도 있지! 많지 많지! 부럽지! 다른 거 또 까봐야지! 우와! 킹바다! 많다고 자랑한다! 그래! 자랑한다! 뿌! 그래! 자랑한다! 헤헷! 또 뜯어봐! 또 뜯어봐! 캣캣캣! 또 뜯어본다! 헤헷! 다음 제발! 뭐지? 어? 뭐야? 또 닌피아 나왔잖아! 아! 왜 또 닌피아 나오냐고 헥! 아하하! 또 똑같은 거 두 개 다 캣캣캣! 내 피도 아직 많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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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왜 메롱인데 왜 약올려? 야 근데 너... 오비키가 너 키링 많다 그랬는데 너 왜 키링 없냐? 아! 오바키 누나 거지 내 거 아니야! 오바키 누나가 절대 못 갈게! 하하! 불쌍하다! 불쌍하다! 메롱 메롱! 난 아직 3개인가 4개인가 더 있는데! 헥! 아! 자꾸 자랑만 하고 잘난 척이네! 나 태꽘덩원 간다! 그래 가라! 난 오바키 오면 자랑한다! 그리고 이거 다른 걸로 바꿔야지! 헥!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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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빠고 빠고 뽕뽕!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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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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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랑 거래하자 나 닌피아 두 개 있어 닌피아 두 개? 나도 닌피아 있는데? 그럼 나 이거 아직 안 열었으니까 이거 거래할래? 내 거 아직 안 년 이 아리랑 바꾸자고? 응 그래 그러자 어차피 내 거는 또 닌피아 할 것 같으니까 양갈래 바보 두 번 닌피아가 나왔으면 이번에는 다른 거 나올 확률이 높은데 끌끌 자 이거랑 바꾸자는 거죠? 그렇지 후회 없죠 그럼 후회 없지 힛 정인 정인 힛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기대돼 뭐지? 과연 어 뭐야 어 꼬북이다 꼬북입니다 꼬북꼬북 꼬북 꼬북이 와 귀여워 뭐야 내 거 원래 꼬북이잖아 나는 나는 제발 제발 꼬북이 어? 뭐야 뭐지 뭐지 이거 아 또 이 닌피아 나왔잖아 세 번 연속 닌피아 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올 수가 있어 와 저것도 운이다 오비키 바꿔 안 되지 낙정 불입이지 원래 내 거 꼬북인데 그러니까 너가 후회 없다고 했잖아 바꾸기로 했으면 바꿔야지 아니 그래도 삐 다른 닌피아 없는 애들이랑 바꿔 아 이 닌피아만 계속 나오는 게 말이 될 뿌 어 이건 뭐지 야옹이잖아 야옹이다 어? 박세인 너 거기서 뭐하냐 야옹이 뽑았잖아 양 갈래 나 야옹이 뽑았어 어? 뭔가 너랑 어울린다 욕했단 로켓단의 야옹이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야 너 내 닌피아랑 바꿀래? 아니 왜 이것도 귀여운데 나 저번에 닌피아 나왔어 다들 있네 닌피아는 그런데 나 아직 다 안 열어본 포켓몰 있는데 내 거랑 바꿀래? 내 거 레어티만 많이 나왔어? 어디 봐봐 못 뽑았나 봐봐 헥 야옹이 뽑았고 이건 펄기아 이건 팬텀이야 우와 펄기아 레전드인데 뿌 그렇지 펄기아는 레전드지 부럽지? 근데 뭔가 너랑 뽑은 거랑 이미지가 비슷하다 뭐라고? 아니야 나쁜 듯 아니야 안 뜯은 거 나랑 바꾸자 나 세번영수 닌피아 나왔단 말이야 안 뜯은 게 하나 있긴 한데 또 닌피아 나올 거 같아 나랑 바꿔 제발 그래 하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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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 좋아 그 다음 승인 잠깐 안들지? 뭐? 왜? 헥 나는 좋은 거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분명 이 안에도 좋은 게 많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넌 두 개네 무슨 논리야 그게 뿌 두 개 아니면 난 거래하네 그래 알겠다 됐지 됐지 그래 승인 나도 승인 그럼 열어볼까? 뭘까 뭘까 어? 우와 블랙키잖아 좋은 거 나왔잖아 나는 나는 제발 좋은 거 제발 뭐야 네 개째 닌피아야 네 개째 닌피아야 나머지 하나는 뭐지? 하나는 어? 유싱 리스잖아 레어템이야 다른 거 나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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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보세요 앵갈리 누나 지금 우리 집에 와봐 내가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뭔데 뿌? 뭐지? 안녕하세요 뿌 어 갈리 누나 왔어? 좋은 게 뭐냐? 햇 이거 봐봐 누나 이거 가져 진짜? 정말 이거 나 주는 거야? 어 누나 계속 닌피아만 나왔다며 안 돼서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캐캐캐 이렇게 우와 어리움 감동이다 내가 태권도 선배잖아 파랑띠니까 노랑띠한테 줄 수도 있지 고마 어리움 뭐가 들었는지 열어봐야지 뿌 뭐가 들었지? 뭐야 닌피아 크림? 뭐야 닌피아 이번엔 크림이야 헬 하하하하 나 이것까지 하면 닌피아 다섯 개째야 하하하하 소 닌피아 하하하하 야 오리움 와냐 어 어 6학년이다 어 6학년? 뿌 갈리 누나도 있었네 하하하하 어 6학년 너도 키링 있냐? 어 나 키링 한 네 개 정도 있어 우와 다양하게 많다 난 닌피아 밖에 없는데 뿌 그럼 누나 내 거랑 바꿀래? 나는 닌피아 없어 정말? 진짜? 우와 고마워 블랙이 누나 에몽가랑 하나 더 바꿀래? 내 친구도 닌피아 필요하다는데 정말? 핏 어 나 이거 두 개여서 이거 친구 거랑 바꾸게 6학년 넌 정말 천사야 우와 고마워 우와 블랙이랑 에몽가다 하하하하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켓몬 키링 거래하기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시즌 하하하하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